임근순 작가, 동양 철학을 하신 분입니다. 글이 참 뺐다가 쓰시네요. 뺐다가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매섭게 쓴다는 겁니다. 우연히 여러분들 아침에 페이스북을 쭉 따라가다가 이 한비자도 쓰고 아마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필력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페이스북은 글은 많이는 안 읽는데 쭉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 촌철살인 같은 글이 있어 가지고 걱정했던 문제를 진짜 적확하게 표현한 거네요. 한국은 여러분 지금 공공부분을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의 공무원 숫자가 한 90만 정도가 됐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아마 14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때 90만일 때 공무원 수를 좀 줄이자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 시작했으니까 공공부분이 아주 커진 겁니다. 준 사회주의 체제처럼 공공색 다 커지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려면 딱 두 가지 한 번 골로 갑니다. 그 나라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돈만 계속 풀면 됩니다. 잘라내는 것 없이 돈을 계속 풀면 그 나라는 확실하게 골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공무원 및 준공무원 숫자를 늘려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는 골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예산규모 키워 가지고 나라 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 늘리고 그 다음에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뭡니까? 계속 돈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임건순 작가가 어마어마하게 매서운 경제학자가 아니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 어마어마하게 한국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겁니다. 부사관들이 아무리 군대를 이탈하고 도망가도 월급을 못 올려줍니다. 부사관들 월급 올려주면 공무원들 그 수많은 공무원들 월급까지 연동해서 다 올려주고 호봉체계를 떠들고쳐야 될 텐데 어떻게 부사관들 여러분들 잡으려고 월급 올려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공공부분 종사자 수가 30% 늘어났습니다. 정식 공채 공무원 말고도 무수히 공공부분에 들어가서 세금으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무려 30% 100명에서 130명 만 명에서 13000명 100만 명에서 130명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세금밥 먹는 사람들이 증가했는데 부사관들이 월급 인상이 시작되면 국가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도 공공부분 종사자들 매겨살렸데 빠듯합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할 점에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90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IT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가 얼추 140만 정도 육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거의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경제학자가 여러분 이야기 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동양철학을 하는 이름들 그냥 작가가 어마어마하게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제 골로 가는 길 밖에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0만을 140만 명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이 되면 더 늘릴 겁니다. 눈에만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r&d 예산도 그렇고 바이탈 의사들 수가도 그렇고 늘어난 공무원들 먹여살리기도 빠른다. 아무리 필수적인 이루고 중요한 상황이라도 깎지 않으면 다행이지 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퍼부어야 정작 요긴한 곳에 돈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정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겁니다. 인건비를.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왕창 늘려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당체나 중앙정부나 보면 사업비 지출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냥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대 공무원 폭증시키고 아르마르모 뒷문 쪽문으로 무기계약직 수 없이 늘리고 이게 두고두고 드시되고 국가를 너베 빠지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긴 했는데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수가 폭증하고 공공부분이 방만해졌는데 내수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상가문들 우수수 닫지 않을 수가 없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한 짓들 한 겁니다. 나라가 죽는 길은 여러분 딱 거듭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죽는 길이 두 가지면 나라를 살리는 게 또 두 가지입니다. 돈 풀면 그냥 나라 죽습니다. 잘라내지 않고 여러분 돈 풀면 나라 죽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공무원하고 준공무원 숫자 늘리면 나라는 자동적으로 골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뭐냐? 첫 번째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세금 여러분들 낮추고 계속 세금을 낮추는 것만큼 잘라내면 되고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돈 풀지 않으면 나라 사는 겁니다. 공무원 숫자 준공무원 숫자 무슨 수를 줄일 겁니까? 문재인이 한 일인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면 외환위기 당시에 90만 명이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140만 명 늘어난 겁니다. 이런 짓이 언제 일어났냐? 1980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2012년까지 그리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에서 공무원을 계속 여러분 늘린 겁니다. 형님도 공무원 동릉도 공무원 삼촌들 공무원. 동양철학자가 매숙해 글을 쓰니까 더 폼이 나네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애초에 oecd 기준으로 공무원 수가 적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글로벌 기준으로 치면 군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은 관치금융안의 종사자도 사실상 공공부문인데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서 문제였던 나라였는데 그런데 문재인이 들어서 이러면 공공부문이 부족하다고 더 키운 겁니다.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 기사도 이런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일자리는 공공부문에 만들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 정치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공짜 그 놈의 공짜 공짜 자식들 생각 안 한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애 나가 이런 세금 세금처럼 갖다 바치는 노예로 만들 겁니까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저질은 참 그렇습니다. 원자력 없으려고 바라겠습니다. 삼성 못 잡으면 안달에 지금 삼정전자가 빌빌되게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수폭증식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상가가 공무원이 저렇게 방만한데 민간경제 할 일이 돌면 이상한 거죠. 인건비 이빠이 올리고 공무원들 더럽게 많이 뽑고 충원한데 민간경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조세 준조세 부삼 계속 늘릴 것이고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도 윤 정부는 체면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이 이재명 정부라고 등장하게 되면 이건 브레이크 없는 벤저처럼 달려갈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이게 우리 한계 같아요. 지금이 한계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동양철학자 여러분들 추상 같은 여러분들의 죽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사관들 월급 못 올려주고 r&d 못 올려줍니다. 돈 없다니까요. 없다고 공무원들 월급 주고 나면 줄 거 없습니다. 호봉제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무려 30%나 지난 정권대 공무원이 늘어났으면 국가 예산이 400조 600조가 되어버렸고 이렇게 국가가 너베 빠졌지만 문재인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알 겁니까 그냥 국민들이 평생 공무원만 먹여살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세금 더 내고 보유세 내고 상속도 내고 애들이 태어나 보니 노인과 공무원만 있는 나라 꼬라지 좋습니다. 이런데 애들 나 출산하라고요. 누굴 위해 출산합니까 노인과 공무원 먹여살리기 위해서 애들이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이 글에 대해서 임건순 작가가 전쟁이나 외환위기급의 사태가 아니면 국가 전체적인 구조조정 체질 개선 엄두도 못 될 겁니다. 외환위기를 크게 여러분들 능가할 정도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 자르겠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인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가정도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임건순 작가가 진짜 여러분들 예리하게 말씀하셨네요. 대한민국 진짜 큰일이다 이야기죠. 공무원 30% 늘려가죠. 여러분들 누가 먹여살릴 거고 이야기죠. 예산을 400조 600조 올리고 600조 800조 올리고 의사수가 늘어놓으면 의사수가 뭡니까 화성에서 봉급받습니까 한국의 건강보험료가 세금이지 않습니까 뭐 해가지고 먹고 살 겁니까 본격적으로 아멘